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얼마전에 허화평 이사장을 모시고 대담을 하던 중에 가족사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포항에서 자란 삼형제 남형제들입니다. 허화평 이사장은 둘째 아들이고 결국 일본에서 공부하던 큰 형님을 따라 나섰던 막내는 북송이 되어서 남파간첩으로 내려왔다가 잡혀서 장기수로 복역하다가 오공학 때 풀려난 이야기를 허화평 이사장에 아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삼형제 가운데 두 사람은 북을 선택한 것이고 좌익의 길 그리고 한 사람은 남측 우익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1937년생으로 올해 82세 허화평씨가 했던 말씀 가운데 한 문장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사상을 선택하면 책임을 져야죠. 사상을 선택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국엔 살아가는 것은 선택을 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개인이 그렇고 가장이 그렇고 사장이 그렇고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습니다. 6월 19일자 중앙일보에는 이동현 기자의 개선공단이란 그런 제목에 글이 실려있었습니다. 17년 전 개선 땅을 밟았던 초년 시절에 이동현 기자의 관찰기가 실려있는데 정말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둥산으로 장식된 개성이란 도시입니다. 이동현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맘때였습니다. 지금부터 17년 전 북한 개선 땅을 밟았을 때 가장 놀란 것 가운데 하나는 김동인의 소설 제목처럼 나무 한 그릇 없이 붉은 항토가 드러난 송악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또 이동현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기자들은 송악산의 나무가 없는 까닭이 90년대의 고난의 행군 흔적 아닐까라고 추측했습니다. 초건목피로 연명해야 했던 상황이 아니고선 나무 한 그릇 없는 사내의 모습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문장을 접하는 순간 조선 말기가 그랬습니다. 북한 사진을 볼 때마다 늘 주목하는 것은 민둥산으로 변한 그런 산냐고 서양 성교사들이 구한말에 한국에 왔을 때 찍었던 흑백사진 속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발전의 상태나 정도는 치산, 치수, 산을 가꾸고 물을 다스리는 정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추운 지방에서 뗄 감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민둥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둥산이 되면 그 다음에 치수, 물을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농지의 생산성이 급속히 하락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공유제이기 때문에 산냐가 늘 약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것을 아끼지만 함께 나누는 것은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즉 모든 정책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위정자나 국민들이 명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함께 나누면 약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입니다. 두 번째는 초년 정치인 이낙영의 모습입니다. 이번 종로에서 선택되었던 이낙영 씨의 초년 시절에 이동현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초선이었던 기자선배 이낙영 위원이 중소기업 출입기자들과 함께 다녔는데 구수한 입담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농담을 던지는 이낙영 위원이 갑자기 먼 산을 바라보면서 반세기 만에 찾은 북녘당에 나무 한 그루 없는 붉은 산이 안타깝다. 금세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다합니다. 이동현 기자는 돌아보니 모방송사 카메라가 이낙영 위원 옆에 와 있었습니다. 카메라맨이 떠나자 이낙영 위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기자들에게 우스갯소리를 던졌습니다. 이낙영 위원의 모습은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큼직하게 나왔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카메라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와 정치는 숙명적인 만남입니다. 어쩌면 카메라에 잡히는 몇 초 정도의 정치인들은 인생을 걸고 살고 있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선량한 국민들을 속일지 않도록 그렇게 국민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들은 임기가 마치고 나면 언제 그랬냐 하는 뜻이 모두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남긴 마이너스의 유산과 막대한 부채는 세대를 넘어서 숨통을 쥐어짞 정도의 질곡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일반 국민들이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지도자의 판단입니다. 이동현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개선공단 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했다. 불과 2년 전 봄날이 올 것 같았던 남북관계는 단숨에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개선공단의 청춘과 재산을 바친 중소기업의 희망은 신기류가 될 처지다. 이동현 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7년 전 착공식에서 현대아산의 김윤규 사장은 장밋비가 착공식에 맞춰서 화창하게 겠다. 하늘도 개선공단의 성공을 돕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되었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개선공단 입중을 권유받았던 한 중견기업인은 지금도 단호하게 이렇게 그 당시를 회고합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영자가 사업장의 근로자와 그 모든 것을 관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선공단 입주 권유를 받았지만 단호하게 처음부터 거부했습니다. 개선공단을 주도했던 정치인들 가운데 이제 상당수는 다 은퇴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감언일술에 쏟거나 아니면 자신의 과신에 빗대어서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고스란히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익은 악인간에 이용당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저의를 개뚜러보지 못하고 정치인은 그들이 누구인간에 입에 발린 장밋빛 환상에 눈이 가리게 되면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 나라 모습이 그렇습니다. 수세대를 통해서 엄청난 고난의 길로 가도록 민중영합주의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제적 고통이면 그나마 견딜 수가 있는데 이제는 체제를 뒤엎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압제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떠날 것입니다. 거대한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고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거짓 위에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거짓이 어떤 것인가는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